5 오빠가 와봐봐 오줌 마려? 으흠흠흠 으흠흠 으흠흠 야 오줌 마련냐고 야 야 오오오 오빠 이리 와봐 너는 게 제일 좋아 와 친구들 모여라 전국노래자랑 빠바바바바바바 빠바바바바바 뭐 갑자기? 빠바바바 안녕하세요 손해가 아니고 김혜입니다 이 으아 으흠흠흠흠 아아 편의점 가서 이상한거 사왔어 어흠흠흠흠 근데 오빠 걸로 샀어 인테 어... 무서워 오람버니 이거 보세요 날씬하고 쫙 뻔히 섹시하게 난 도끼예요 어디가 빠졌어? 날씬하고 쫙 뻔히 섹시하게 난 도끼예요 이게 아니라 요거야 어디가 어디가 풍만해 전혀 전혀 아무나 이거예요 니가 봤어? 내 풍만에 가서 봤어? 봤어? 봤냐고 오렌지 주스 만드는 맛 오빠 오렌지 주스 먹을래? 오렌지 주스 오렌지 주스 저거 링미마인데? 정말? 뭐? 응 아네 나 내 돔지나 와 와 와 와 너 이거 혼자 다 먹었어요? 너 이거 혼자 다 먹었어요? 불판 늦게 왔잖아 사람들도 시켜줘 아이고